저녁 7시 모두가 퇴근하는 시간 나는 출근한다 내가 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고 의외로 어렵다 우선 나는 퇴근한 그녀에게로 달려가 그녀의 주위를 맴돈다 잠깐 주위를 맴돌기 전에 나는 퇴근한 그녀의 얼굴을 살피고 나의 하루를 예측한다 만일 그녀의 얼굴이 나쁘지 않다면 나의 하루도 안심이다 하지만 만일 그녀의 얼굴에 피곤이 묻어나면 나는 오늘 오늘 나는 다행이다 나쁘지 않다 나는 오늘도 그녀가 손 하면 손을 내밀고 그녀가 빵 하면 죽은 척한다 잠깐 손 왼쪽 오른쪽 아니면 뒷발 아 난 손이 없지 나는 또 그녀가 심심해 구이면 관심도 끌어져야 한다 그녀에게 더서 맴돌기도 하고 괜히 한번 짖어보기도 하고 다시 에이씨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 쓰레기통 옷장 신발 잠깐 오늘은 옷장이 좋겠다 나 잘했지 나는 또 가끔씩 그녀의 이상한 취미에 맞춰 새로운 변신을 지도한다 가만 그만 그만 그만해 아 피곤해 이런 날은 그냥 때려치고 싶다 격하게 때려치고 싶다 어? 죽지는 않다고 생각하기로 한다 아침 9시 모두가 출근하는 시간 나는 퇴근을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